등교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진 아이디어를 동원해 농산물 판매처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이환복 씨. 일반 농산물보다 생산비가 높은 탓에 주문량에 맞춰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납품길이 막힌 게 벌써 수개월째. 잎채소는 보관이 어려워 재때 판매가 돼야 하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하고 있는데 아마 학교급식이 풀리지 않는다면 친환경 농업 자체가 기반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로 막힌 농산물 판로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인 마켓 경기를 통해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 주기적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정기회원 방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기건과 단지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착한 소비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료로 한 끼 식사를 간편히 해결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 출시도 계획 중입니다. 코로나 시대, 감염병 시대에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새롭게 혁신하면서 미래 대한먹거리를 만드는 기회로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는 코로나와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농산물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